기여금이 나온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DC형에서의 퇴직금을 관리는 회사원 직원들이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제도가 디포스토션 제도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한 3, 4% 정도의 임금 인상률은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퇴직연금 상품에서 순유를 해줘야 된다. 임금 인상률을 못 따라가는 게 리스크다. 자연스럽게 내 생의 주기에 맞춰서 펀드 상품 안에서 관리가 된다 하는 컨셉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주식에 지난 1년 동안 끌어왔던 종목 투자가 상당히 주중거림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호면 이분입니다. 미래세 자산의 유경식 마케팅 부분의 부문장을 모셔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들을 확보했습니다. 유전문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연금시장 계속해서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는 최근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동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작년에 833조를 돌파를 했고요. 800조는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13.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국민연금도 계속 성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퇴직연금도 작년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5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많네요. 이것도 19년 말 기준으로 221조였으니까 이것도 약 15.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개인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저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보험하고 펀드, 신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보험 쪽이고요. 이쪽도 개인연금저축 규모도 지금 거의 한 150조가 넘는 규모거든요. 이 부분은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소득공제라고 하는 어떤 세금 혜택도 주면서 국가에서 나름 개인의 노구를 대비하게 하는 혜택을 인센티브를 준 건데 이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조금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여전히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칸틀에 봤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연금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에 장애인이자 앞으로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이게 도입되면 굉장히 이렇게 개인들 입장에서 급상장할 거로 보이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도상으로 디폴트 옵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것 아닙니까? 우선 지금 국회에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하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긴 한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이 내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퇴직금을 회사가 장부상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별도의 사회에다 별도로 정립을 해서 회사가 부실이 되더라도 위기 리스크를 퇴직금하고는 좀 분리를 시키는 의미로 제도가 도입하는 게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 퇴직연금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DB형, DC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DB형이라고 하는 것은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영어의 약자를 따서 DB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정급여형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급여, 퇴직급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회사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시점에 3개월 전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나오는 게 퇴직급여예요. 이게 공식으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의 퇴직금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다만 그 퇴직금을 회사 내의 장부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별도로 관리해라 하는 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니까 그래서 DB형은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한데 이건 별도로 관리가 된다. 그리고 나의 퇴직금은 사전에 공식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 돈은 누가 관리하냐.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 소위 가입자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임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근속연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채워서 계속 급여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임금 인상률 수준의 수익률은 갖고 가면서 관리를 해줘야 이게 회사의 재무적인 부담이 덜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언론지상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다 낮다 하는 게 DB 쪽에서 낮는 이유가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리스크하게 관리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걸 회사가 다 메꿔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DB형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DC 제도 도입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약자를 따서 DC라고 하는데요. Contribution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마지막에 퇴직할 당시 받을 퇴직금은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매달 매달 기여금이 나온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DC형에서의 퇴직금을 관리는 회사가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입자 회사원 직원들이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마지막에 퇴직했을 때 내가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DC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운용자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미운용자산이라면? 미운용자산이라면 가입자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DC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뇌체직금이 매달 급여 나갈 때 기여금으로서 들어가서 지금 정립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립이 되고 있는 금액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뭔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용자산은 남아 있고 이 미운용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 이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매우 낮은 수익률로 관리가 되고 있다. 거의 원금 수준으로만 원금만 지키는 수준으로. 그러면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제도가 디폴트옵션 제도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를 주셔서 이거 도입하면 안 된다.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 쪽이나 보험사들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는 이유가 이게 퇴직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디폴트옵션 제도는 일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퇴직금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 원금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계속 퇴직금액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 적립금액이 그냥 원금만 지켜서 이게 과연 리스크가 없는 거냐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계속 인상돼야 될 텐데 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 퇴직금액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량적으로 기회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 논란이 좀 되는 거죠.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하는 쪽은 적어도 이 퇴직금액이 DC에 들어와 있는 퇴직금액이 임금 인상률 수준만큼은 수익률을 내줘야 그래야 이게 나중에 노후 대비으로서의 퇴직금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 다 좋은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쪽이 조금 부정적인 선제국들은 이런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쪽의 입장이 정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 쇄직연금 제도에서 해외 사례를 보는 대표적으로 보는 국가가 미국 그리고 허주 쪽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401K라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는 이제 이 퇴직연금 제도가 거의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C 제도에 준하는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여기에 매달 회사마다 퇴직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여기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들이 내가 별도의 운용 제시를 하지 않고 나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 제도의 상품이 어떤 거냐 매우 충분히 자산 배분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형태의 상품들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평가를 다 해서 그 심의에 통과된 상품들 일정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상품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의 일종의 다섯 가지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 기준의 핵심은 뭐냐면 충분히 자산 배분이 돼서 장기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거기에 맞는 상품이 어떤 거냐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 해당되는 상품 적격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디폴트 상품으로 정착이 되고 그게 가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펀드로 가입이 돼서 지금까지 그 미국 시장의 401k가 성장한 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자산도 같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개인적 입장을 좀 유전문의 개인적 입장을 논박 관계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전문가의 견해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되어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자산이 배분이 되어 있는 상품들로 관리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초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급락을 하고 그럼 그 시점에만 보면 분명히 그런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그게 또 나타납니다. 연금은 기간이 아니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한 구간 그 시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배분이 돼서 1년, 2년, 3년 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10년, 20년, 30년까지도 아주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저희가 사실은 과거 레코드, 히스토리칼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러이션을 해보면 한 3년 정도만 투자를 해보면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가지고 분산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원금 이상이 나오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연환산으로 3에서 4%는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수를 볼 때는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한 구간 6개월, 1년 그 시점에는 손실에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3년 정도로 이렇게 투자 기간을 늘려서 보면 적어도 잘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한에서 3,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3, 4% 정도의 임금 인상률은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이 퇴직연금 상품에서 순유를 해줘야 된다. 그게 정말 이 가입자들의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으로서의 성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금을 지키는 게 리스크가 아니고 임금 인상률을 못 따라가는 게 리스크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업계에 있는 그게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폴트 옵션 제도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가입자들의 임금 인상률 수준의 숙률은 어떻게 내줘야 될까에 대한 조금 더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어떤 상품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적격 상품 적격 상품이라는 게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격 상품은 운영 기간마다 달리고 선택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디폴트 옵션 제도 안에 기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TDF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 이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본 컨셉은 동일한 게 자산 배분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차이는 TDF라고 하는 거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 가입자가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펀드를 가입을 데폴트로 가입을 하게 해 준 거잖아요. 이분이 잘 모르는 분이니까 펀드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 상품 안에서 자산 배분이 관리가 되게 해 줘야 된다 하는 컨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관리가 하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현대적 편화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인데 내가 지금 나이로 봤을 때 한 30년 정도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30년 후에 퇴직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30을 지금 2021년에다 30을 더하면 205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시점이 나의 은퇴 목표 시점은 2050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도 우리가 TDF 2050이라고 붙이는데 얘가 2050 2050년을 이야기합니다. 목표 시점이 2050년인 상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만든 상품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30년이라고 나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요. 주식이 한 70%, 80% 들어가 있고 나머지 채권이 한 20%, 30% 또는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대체 자산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상품 안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운용이 되게끔 그러면 가입자는 내가 잘 이쪽에 투자에 대한 걸 잘 모르는 분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만히 가입해서 놔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생애 주기에 맞춰서 펀드 상품 안에서 관리가 된다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고 대단히 퇴원용 가입자들에게 좋은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나왔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보자. 최근에 보면 개별 종목 투자 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오늘 이렇게 유경식 전문님을 모셔서 풀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